어젯밤에는 말이야 여기 어디야? 어젯밤에는 말이야 반가웠다 야 야야야 번호 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실물이 더 웃겨요 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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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멀리 줘보라 2, 2, 2, 3 너도 여기야? 어제 밤에 일하는데 야야 너 어디가? 어? 사인 좀 해주세요 실물이 더 웃겨요 에이 피해 야 야 너네 장난하지마 자세 아아 이 번호가 아니고 내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돈 보내라고, 돈. 응? 술 먹고선 저, 가가지고 사람 때리고서는 병 다 깨고. 응. 야, 야 너 어디 가? 언니, 칠물이 뭐? 뭐? 야! 이런 어린 놈의 자식들이가, 아우! 와우, 빗줄 보소 이거. 알았어, 알았어. 계좌번호, 깬까? 응? 언니! 피해! 잘하고, 저.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안잔해, 베이비. 어디 가? 베이비 어디 가? 베이비! 베이비. 오늘이 바로, 해피 데스테이야. 컴온 베이비. 어우, 호호호호호. 도시만 abrir건들 чуть 해피 데스테이 감사합니다.